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일세 인마 누에래 하나님 작정하신 내 안에 성취됐네 인마 누에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열방드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일세 내 안에 성취됐네 인마 누에래 하나님 작정하신 내 안에 성취됐네 내 안에 성취됐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열방드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주 아멘 아멘 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주간 동안 구원의 감사와 그 감격을 축복을 누리니까 우리 랩런트랑 함께 이 찬양이 너무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신 그 예수님이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좋아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찬양 삼아주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찬양 나를 찬양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세상의 말로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 나는 예수님 사랑 나는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찬양 나를 찬양 나를 사녀 삼아주신 예수님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예수님 사랑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예수님 사랑 나는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사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앉아주세요 앉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진실 전사님 휴가를 가셨죠 그리고 오랜 동안 유년부 사역을 하시다가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몸 차는 친구 잠깐 내려갈까요? 네 내려가주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알 거예요 아니 몸 차는 친구 앞에 서주세요 몸 차는 친구 중간중간에 서주세요 네 중간중간에 서주셔야 따라합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에 앉아주시고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혼자 올라오시면 외롭겠죠 그래서 장경혜 권사님 우리 박순희 권사님 원로입니다 장명수 권사님 네 원로입니다 다 원로들만 모십니다 네 올라오세요 나는 자꾸 어리지만 몸 차는 친구들 앞에서 해주세요 좀 앞으로 좀 가주세요 우리 미인들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앞으로 좀 가주세요 네 예 예 예 예 예 카메라 가립니까? 저 안 보여도 됩니다 네 같이 찬양해볼까요? 나는 자꾸 어리지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꾸 어리지만 나는 자꾸 어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나는 자꾸 어리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나는 자꾸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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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여 하나님의 언약 붙여 나는 영적 대사 나는 영적 대사 하나님의 언약 붙여 나는 자꾸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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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한번 위아더 랩넌 해볼까요? 네 랩넌트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위아더 랩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위아더 랩넌 위아더 랩넌 위아더 랩넌 우린 주님의 택한 하나님 자녀 위아더 랩넌 위아더 랩넌 만방에 외친 새 주의 말씀 밤나무 상수린 나무가 대임을 당할지라도 거룩한 신은 이 땅의 구루턱이 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내 안에 주의 수의 전비 열방에 비추세 밤나무 상수린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밤나무 상수린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룩한 신은 이 땅의 구루턱이 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내 안에 주의 수의 전비 열방에 비추세 위아더 랩넌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아더 랩넌 우린 주님의 택한 하나님 자녀 위아더 랩넌 위아더 랩넌 밤나무 상수린 나무가 거룩한 신은 이 땅의 구루턱이 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내 안에 주의 수의 전비 열방에 비추세 밤나무 상수린 나무가 밤나무 상수린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룩한 신은 이 땅의 구루턱이 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내 안에 주의 수의 전비 열방에 비추세 주의 영광 열방에 비추세 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는 랩넌트입니다 너무 좋죠 네 랩넌트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깨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살아나고 말씀의 빛을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쳐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 고쳐나게 하시고 증인 내게 하시네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시고 마음 고쳐나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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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 때마다 내 영혼 살아나고 말씀의 빛을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쳐나게 하시고 증인 내게 하시네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네 세임을 내주시네 몸차 안주군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조금 빠르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살아나고 말씀의 빛을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쳐나게 하시고 증인 내게 하시네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네 세임을 내주시네 목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급히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은약이 최고인 것을 아는 영적 서밋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겁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찾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찬송가 안 펼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예근이 손 내리고 찬송가 다 펼쳤습니까?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쥐고 나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오늘 시간 우리 노성준 랩런트 나와서 대표 기도 해주겠습니다 자 성준이 기도할 때 손 모으고 눈 감고 친구들 함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년부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 살릴 플랫폼 파손한 데 안테나로 이산채 나라와 오천 경적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시고 듣는 것 보는 것 생각나는 모든 것들은 기도의 힘을 영적인 힘을 길러 나와 현장과 세계를 보좌하시고 사수꾼 이유로 영적 섬유시된 그릇을 준비하며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센틈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하는 최고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이르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유의자 전도사님께 성명총명과 오력을 주셔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 모든 흑암저도 세력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니 떠나가게 하시니 한주 언더 하늘보좌의 축복을 담자가 되는 도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오늘 앞으로 나와주세요 gern 바래보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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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여러분과 제가 차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로 읽도록 합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게레네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헌금 앞으로 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신은해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은해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모든 걸 죽게 드리므로 세계복음으로 세계복음화 할래요 자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휴가 중이신 관계로 귀하고 귀하신 분 오셨어요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이시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미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약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랩런터들 우리 교사분들이 애물을 드렸습니다 애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2, 3, 7, 5천 종족 살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고 그리소로 행복하고 그리소를 자랑하는 우리 유년부 랩런터와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억수로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참 우리 또 우리 김진진 사님이 부족한 또 저를 또 저에게 이렇게 부탁해서 우리 유년부에 왔는데 지금 유년부에 와서 정말 제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또 우리 같이 모여서 늘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우리 장명수 우리 선생님도 여기 계시고 또 우리 장경혜 선생님도 여기 계시고 또 전도사님 또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말쯤 돼가지고 전도사님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님 딸이 8살이에요 7살 때 학교 들어가서 8살 저기 한 12월달쯤 돼가지고 전도사님은 그때 복음을 받았는데 그때 8살이 지금 유년부 교사가 되어 있어요 박선하 선생님 그래서 여기에 오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 여기 우리 유년부 랩런터들 앞으로 진짜 뭐예요 우리 미래 살릴 뭐죠 영적 플랫폼 영적 플랫폼 해보세요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파수망대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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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도사님은 정말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또 전하는 이 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전도사님도 기도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그렇죠 어 뭐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지금 공부 왜 해요 어 엄마들 뭐라 그래요 공부를 해야지 성공을 해야지 어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성공이 최고야 우리 친구들 혹시 나는 뭐가 최고인지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주안이 우리 주안이 베트남 우리 TCK 차세대 선교사 일어나서 얘기 안 해봐요 요즘 친구들이 아 꿈이 정말 유튜브가 되는 것이 꿈이 꿈인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유튜브 막 전도사님도 유튜브 잘 보는데 유튜브 보면은 정말 볼 것이 많아요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 살리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유튜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 우리 주안이가 아까 전해부터 나에게 최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주안이는 정말 이 언약이 최고가 되는 그런 유튜브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자 말씀은 우리 읽었죠 그죠 자 랩런트는 우리 유년부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반드시 이 예배 지금도 우리 예배들이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죠 여기 여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사미 하나님께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또 내가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을 또 듣고 보고 암송하고 뭐 이렇게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럴 때 예배와 말씀 속에서 반드시 뭐에요 반드시 뭐에요 은약과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은약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뭐 붙잡고 계신 은약이 있어요 이러면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청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요 하나님 말씀 그냥 다 좋아요 붙잡고 계신 은약이 있으세요 이래 물으면 그냥 다요 하나님 말씀 다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그죠 근데 내게 담겨져 있는 말씀 내가 평생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말씀 그 은약 내게 담겨진 은약 그죠 그리고 미션은 뭐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미션이 아니에요 알겠죠 미션 그리고 그게 사명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은약과 미션을 비전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미래살렬 영적 플랫폼이고 파수망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 은약이 최고인 그죠 영적 서밋이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은약이 뭐에요 늘 은약 은약 하는데 이 은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내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나에게 그 말씀을 또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은약의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은약의 백성이죠 은약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들은 거짓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전두사람도 거짓말 잘해요 누가 불러면 전화 오면 아 같이 식사해요 이러면 너무 전두사람이 피곤해가 좀 쉬어야 될 때는 아 저요 오늘 좀 뭐 해야 될 일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전두사람이 누워서 자면서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말씀을 이루시는데 거짓말을 못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의 하고 어떤 관계에요? 어떤 관계? 은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마셔야 돼요 알겠죠?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밥 먹고 물 먹고 맞죠?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뭐예요? 생명이다 알겠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알겠죠? 그래서 은약관계 하나님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 너네들 어떤 관계니? 어? 우리 친구예요 어? 우리 남자친구예요 뭐? 우리 부부 관계예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죠? 하나님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니? 이렇게 하면 은약관계 유년부 다시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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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관계 생명관계 그렇죠? 하나님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야? 이렇게 하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자 원래 인간은 내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두 명 다락방을 했었는데 우리 원래 인간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이러니까 전혀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도와줬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하고 사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완전한 복을 가진 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안하는 사람은 어때요? 짐승과 같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죠? 또 싸고 우리 집에 강아지 있잖아요 요원이 와서 봤죠 그렇죠? 먹고 자고 싸고 계속 그것만 해요 거의 짐승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 은약 관계에 문제가 왔죠 뭐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정말 떠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 그렇죠? 우린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단절이 된 거 끊어진 거예요 사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 사탄이 유혹했는데 언약이 확실하면요 사탄한테 안 넘어가요 그런데 언약을 희미하게 대충 예비도 대충 그죠? 이 말씀을 대충 알고 있으면 사탄이 밥이 돼 버리는 거죠 맞죠? 아무리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내가 언약이 확실하면 절대로 있잖아요 우린 썩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 핑계를 사람들은 많이 된다고 아 사탄이 나를 속였어요 사탄 그런 얘기는 잘하는데 제가요 언약을 놓쳤어요 이런 얘기를 잘 안해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사탄이 유혹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지 맞죠? 그래서 근본 문제에 빠졌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어떻게 하는데 사탄이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죠 그죠? 보세요 태어났는데 뭐예요? 하나님 떠났어요 원제를 가졌어요 사탄한테 잡혔어요 그죠? 여기서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점 치고 우상 만들고 종교 만들고 맞죠? 이렇게 살아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요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원제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거룩해 줄 수 있어요? 자 좀 이따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 죄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이죠 그죠?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당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바로 약속을 주셨어요 또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보금을 주셨어요 장세기 3장 15절 누구예요? 여자의 우선을 보내겠다 이 사탄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이 사탄의 손에서 건져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죠? 그리고 피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피헐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 때는 처음 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갈 때 피의 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서 피헐리실 것을 미리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죠? 오실 메시야 메시야 메시야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메시야는 히브리어고 헬라 헬라 말로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름 부원 받은 자 자 그래서 신약에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죠? 어떻게 오셨나요? 여자의 우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리스로 오셔서 조금 전에 우리 친구들 고백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고 그리스도는 사탄을 건세를 꺾으시고 성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상 참망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끝냈어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다예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오시고 그죠? 무엇을 끝내세요? 근본 문제를 끝내다 알겠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뭐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나를 부자 만들게 해주시고 내 공부 잘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사탄의 종로로 사는 이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하신 일 세 가지가 그리스도예요 알겠죠? 자 기도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저의 모든 일과 만남과 공부에도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자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 그분이 나의 손님이 되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여전히 내가 주인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유년물 랩런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를 해보세요 알겠죠?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나의 주인이 되세요 주인이 되요 예수님 나의 주인 주인 되세요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은약이 최고가 되는 영적 서밋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자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미션인데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그러죠 이 세상 나라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은약이 중요하지 사도행자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가 가는 곳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랩먼트로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불러주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도해 봅니다 같이 시작 제가 있는 곳에 가는 곳에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미션이에요 알겠죠?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응답하세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를 이루신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틀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어봅니다 비전 사도행제 1장 8절 말선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 말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는 내 정인이 되어라 되리라 알겠죠?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언약을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나라 살릴 빛의 축복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237 나라 오천종족에게 그리소를 자랑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소를 자랑하는 게 정인이지 나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죠? 어 내 인기를 자랑하고 내 뭐 이렇게 높은 곳에 내 성공을 자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는 바울을 보면 바울은 자기 약한 거 자랑했어요 바울은 그리소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바울은 시대적인 전도자 이 바울은 자기 약한 거 자랑하고 그리소를 자랑했네요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저를 자랑할 때 제일 부끄러워요 누가 얘기를 할 때 아 아주 훌륭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를 숨겨주세요 저는 그때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께 주님 저를 숨겨주세요 그리소만 높이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멋진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죠? 자 사도행전 1장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친구들 다 다 적을 수 없어요 그냥 잘 듣고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은 보금의 장이라고 해요 정말 보금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8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건 사미일체의 보금을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죠? 우리 성사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그리소 그 이름으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알겠죠? 그리고 어 성령 하나님은 세계보금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사미 하나님 나에게 성사미 하나님 오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거 우리 상구상 기도할 때 아침에 눈 뜨면 전도사님은 침대에 뭐지 그 베개에 머리 박고 이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사미 하나님 오력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그죠?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과 제 계획이 싹 날라가 안 그러면 눈 뜨면요 지금 눈은 눈은 감고 있지만 잠은 깼어요 분명히 근데 오늘 하루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온갖 생각이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럴 때 생각을 딱 차단하는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생각을 빨리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생각이 너무 많구나 기도해야지 그죠? 자 따라해 봅니다 예수는 그리소 영원한 은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알겠죠? 그리고 성령축만 봅니다 성령축만은 우리 세계보금화가 시대적인 은약이기 때문에 우리 유년보 랩런트들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 보금이 바로 천년의 응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오직 그리소로 시작한다 오직 그리소로 시작한다 그리소에 답이 나야 돼요 답이 알겠죠? 그리소로 답을 내야 돼요 그리소에 답 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입으로는 쉬워요 입으로는 쉬운데 진짜 답이 났다는 거는 그리소가 주인 되는 거에요 조금 전에 얘기해 줬죠 그죠? 어 그리소가 주인 되는 거에요 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모든 일에 내 하는 공부에도 내 모든 만남에도 그리소가 주인 되세요 우리 가정에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에 주인 되시고 우리 학교에 주인 되시고 그죠? 전두산 사역하니까 내 사역의 주인이 되세요 2, 3, 7, 5천 종족 살릴 제자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들 오늘 기도했어요 아침에 전두산님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 2, 3, 7, 5천 종족 살릴 그 그리소의 제자가 되어주세요 그 랩런터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소가 주인 되는 우리 유년부 멋있죠? 그죠? 그리고 자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뭐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요 알겠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문제에요 저것도 문제에요 학교 가니까 선생님하고 관계도 안 좋아요 집에 오면 부모님 잔소리 많아요 교회 오면 또 선생님이 잔소리에요 막 저리 막 피해 다녀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3층 4층으로 막 형아야들 막 게임하는데 거기 가서 막 어? 시간 보내고 그죠? 근데 뭐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따라해 보세요 문제가 안 된다 그리소가 주인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맞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맡길 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알아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어? 2, 3, 7, 5천 종족 보고마 어? 이것이 어? 결과에요 우리의 우리 삶의 이유에요 우리 공부하는 이유에요 우리 밥 먹는 이유에요 운동하는 이유에요 책 보는 이유에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이유에요 알겠죠? 외배 뭐 왜 가지 외배 어? 외배 왜 가지 오늘 얘기해 주었잖아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고 실천한다 나는 이 목표가 뭐다? 2, 3, 7, 5천 종족 살릴 그 랩런트 알겠죠?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지 밥 먹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지 공부하는 것도 그죠? 자 정리합니다 자 자 은약이 최고가 되는 영적 서미선 오늘에 승리해야 돼요 많이 들었죠 그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보면 저녁 시간에 뭐 기도 수첩 하더라고요 우리 김진실 전도사님이 저는 우리 TCK들한테 매일 그렇게 못해줘요 아침에 그냥 기도 수첩 내용 보내 막 끝! 근데 전도사님은 저녁에 막 우리 랩런트들하고 막 줌으로 막 기도 수첩하고 오늘 말씀 기도 전도 또 말씀 포럼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존경해요 우리 전도사님 진짜 자 말씀 정리는 우리 왜 하느냐 말씀 보자 기도하려고 그렇죠? 정시 기도 그것이 영적 플랫폼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틀린 나의 틀린 생각과 다른 사람들 틀린 말로 막 이렇게 속이잖아요 나를 속이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많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틀린 말에 속지 않는다 힘 빠지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나를 제한하지 않는다 어? 나를 차단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런 응답이 와요 그리고 기도 정리 기도 정리 24기도는 어떤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기도를 시작하고 밤에 4기 전에 그죠? 기도로 낮에 모든 일에 기도로 그게 24기도에요 쉽죠? 쉽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친구 기도부터 시작하는 친구 유년보우렘러들 자 와 맞네요 자 아직까지 안 되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이제 실천해 봅니다 알았죠? 내일 아침부터 자 그래서 이 기도 24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이 졸만 안 되잖아요 어?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뭘로 지키느냐 기도로 지키는 거지 기도로 영적 싸움 해야지 그죠? 영적 전쟁인데 기도를 놓치면은 파수망대가 될 수가 없어요 파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거 모두 기도하고 우리 호흡 기도 자 호흡 기도 들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쉴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가정과 내가 가는 곳에 학교 학원에 어디 우리 교회에 이 현장에 이 힘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알겠죠? 어? 그렇게 호흡 기도하고 그렇게 호흡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정리를 하는데 전도 정리는 집중 기도에요 집중 기도 KBS, MBC, SBS 뭐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드라마도 만들고 뉴스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어디를 통해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 집에 또 우리 랩란사들 친구들 집에 다 볼 수 있어요 맞죠? 내가 원하는 거 다 다 다 채널해가 볼 수 있어요 그 안테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힘을 쫙 받아가지고 딱 보내는 거 송출 안테나 내가 영적이 안테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중 하나님 말씀과 그죠? 기도로 집중하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2, 3, 7, 5천 종족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죠? 어? 다니엘은 잘 알잖아 우리 친구들이 조서의 어인이 임금님 도상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가 그렇게 어? 다른 신을 숨기고 기도하면 어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맞죠? 전에 행하는 대로 감사하며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해봅니다 읽어봅니다 문제 올 줄 알고도 문제 와도 괜찮다 기도 삼오늘은 결국은 뭐냐면 언약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뭐예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언약부 잡고 기도하라는데 그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어? 여기 뭐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정리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알겠죠? nothing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도 괜찮아 nobody 알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내게 이루실 은약이 있고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대박 인생이에요 지금 여기 뭐 보여요?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에요 선하 선생님이 예전에 데리고 왔어요 한 1개월 된 강아지 이름이 호두인데 호두 색깔하고 똑같죠 그죠? 호두인데 이 호두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지금 이 이 앞에 저기 뭐 있죠 그죠? 이 문이 열리면 거기 껌이 있어요 간식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 짖어요 짖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은약부 잡고 기도하고 그죠?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 호두는 지금 영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 그런 마음과 생각 이런 거는 있거든 호두는 영혼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월월 말하는 거죠 그게 기도에요 우리 말하는 거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주인이 나와서 나한테 이 맛있는 껌을 준다 이거를요 딱 이 믿음이 있어요 강아지한테도 믿음이 있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막 끝까지 기다려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요 안스러워 가지고 준다니깐요 너무 불쌍해 가지고 진짜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그죠? 주신 은약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거 우리 포드스미 전두사님이 사여 가는 우리 포드스미 우리 장명수 선생님하고 사여 가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까만 옷 입은 저 친구는 우크라이나 또 까만 옆에 있는 친구는 저 엄마가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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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K 또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또 군복 입었죠 한 번씩 우리 교회 오고 하는데 러시아 TCK 또 그 옆에는 알렉스 대니얼 형 동생인데 여기는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살릴 TCK 또 그 앞에는 앞에는 또 누구 있죠 미셀 미셀 누나 있죠 3살 때 만나고 지금 10년이 지나서 13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미셀은 나이지리아 또 그 옆에 노란 머리하고 옆에 또 친구 둘이는 형제인데 이 둘이는 또 세네갈 아프리카 세네갈 또 이 앞에 또 우리 하워드하고 대니얼 이렇게 있는데 나이지리아 러시아 그죠? 하나님이 하세요 전도사님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축만 주셔서 전도와 성교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나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따라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지막인데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항상 머릿속에 랩런트 전문인 성교사 알겠죠? 나는 랩런트 전문인 성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정하고 언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기도해 보세요 진짜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독서 책을만 자꾸 게임하고 있잖아요 드라마 보고 뭐 애들이 지금 지금은 너네들 어려서 유년부 친구들 덜한데 엄마 아빠가 딱 그걸 하잖아 그렇죠?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진짜 폰하고 친해지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서를 하고 또 우리 전문인을 만나고 이 사진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지금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TGK들이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전부 다 영어 공부하고 또 러시아 공부하고 저기 위에도 또 우리 어 그 우리 김현아 선생님 그 아들인데 시원이 하원인 우리 집에 엄마 독서만 진짜 독서 어디로 와도 독서를 하고 그리고 인턴십하고 대학교 탐방가고 교수님도 전문인 교수님도 만나보고 밑에 우리 신앙교 장노님 막 그 회사하시잖아요 CEO잖아요 회사 사장님 또 만나가지고 우리 공업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있어가지고 또 하워드가 그런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렇게 또 가서 인턴십을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 랩런트 전문인 성교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은약을 붙잡고 이 은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런 아버지 우리 그런 미션과 우리 세계보금하는 비전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윤년보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랩런트 전문인 성교사로 은약이 최고가 되는 영적 서밋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은약을 붙잡고 미션 감당하고 세계보금화 2,3,7,5,000 종족 보금화 하는 귀한 랩런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실 전도사님과 또 우리 나제오 장로님과 모든 교사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책입니다 네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선도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책 안에 다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우리 선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성공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 기도문으로 우리 8월 넷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친구들 눈 감고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시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청무원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라님께 영앙의 박수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 그죠 가을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오늘 언약과 뭐라고 부렸죠 우리 전도사님 언약과 언약 언약 다음에 뭐 붙잡으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미션과 비전 붙잡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비자 전도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유년부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라님 은혜 가운데 교육자로 237 나라 살리는 TCK 전문가로 교육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항상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감기 걸린 친구들도 있고 코로나 확진으로 과정에 자가 격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고요 우리 친구들도 기온차가 아침 저녁하고 낮 기온차가 한 10도 정도 난다 해요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누굴까요 윤세민 맞아 윤세민 엠넌트입니다 담임선생님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자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전도사님 여행 중인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여행 중이기 때문에 매일 서미타임은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매일 전하신 방 하셔서 체크해 주시고 사문을 소통해 주시고 오늘 강단 말씀 한 번 더 인도 받아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전하신 방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줌 도론 랩런트하고 결석자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단톡박 통해서 명단 올렸는데요 반드시 전하신 방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배 전에 현금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혜서클 캠프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추가 신청은 안 된다고 선생님이 연락 받았는데요 오늘까지 기도하시면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9월 첫째 주일인데요 9월 10월 11월 12월 2학기는 후반기는 좀 짧다 그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어요 우리 2학년 랩런트들은 계속해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2학년 랩런터 전하신 방은 1학년도 마찬가지지만 2학년 랩런터는 전하신 방 꼭 좀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일날 보금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방학 끝났어요 자 1분 구원회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담당하시는 선생님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일날 보금 훈련 1분 구원회길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237나라 왕노르탈 영적섬이 기도 제목 나와 있다 그죠 우리 부장 장노님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잠깐 임시교사 모임을 갖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10시 20분까지 교사준비실로 전원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간식으로는 우리 김희정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씩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나라 살리고 5천종족 살리는 70인 제자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랩노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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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rz